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장로 교단들이 화상으로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화상총회가 이전까지는 없었던, 유래가 없던 일인지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또 큰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가 교단 총회의 모습도 바꿔놓았습니다. 길게는 4박 5일까지 열리던 총회가 하루로 줄고 1,500여 명의 한자리에 모이던 회의가 화상으로 열렸습니다.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예장 합동, 통합, 고신, 합신, 백석 등 5개 교단이 화상회의 시스템인 줌을 사용해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특별한 기술적인 사고 없이 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50명 이하였기 때문에 총회는 노회별로 거점 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 총대들이 개별적으로 시스템에 접속하는 두 가지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식사와 간식도 제공하지 않았고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5개 교단이 모두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든지 결의들을 비대면으로 처리해야 되고 게다가 또 준비 시간이 짧아서 잘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각 교단들이 거점 교회와 함께 꼼꼼하게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교단들은 거점 교회의 직원들을 파송하고 또 영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교회에는 각종 물품을 지원하면서 화상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거점 교회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다수의 리허설도 거쳤고요. 그 결과 한국 교회가 기술적으로는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화상회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불가피하고 급작스럽게 맞이한 변화이긴 했지만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면서 방역수칙도 지키고 시간과 재정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총회를 개최하는 한 교회의 어깨가 무거웠는데요. 거점 교회들이 그 짐을 조금씩 나누면서 부담감도 줄었습니다. 네, 어떤 곳에나 장단점이 함께 있으니까요. 화상회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대면 회의보다는 원활한 토론이 어려웠다는 게 좀 문제로 지적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정 100석을 제외하고는 교단들이 20개에서 40개의 거점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발언을 원하는 총대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50분 동안 손을 들고 있었는데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거나 중앙 본부에만 있는 총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넘어갔다. 혹은 거점 교회에 모인 총대들은 들러리가 됐다. 이런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중간에 자리를 떠난 총대들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1,500명의 총대들과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쌍방향이 아닌 일방향적인 총회가 됐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교단들이 일정을 하루로 줄이면서 다음 회의를 이끌어갈 임원 선출만 진행을 했는데 선거와 이춤임식, 의전, 인사 등에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나머지 총회가 의견 교류의 장이 아닌 선거만을 위한 시간이 되어버렸다. 이런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새 임원을 선출을 해야지 회기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거에 많이 중점을 뒀던 것 같은데 선거를 제외한 꼭 다뤄야 될 주요 안건들 이런 것들은 총회 현장에서 다뤄지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불법 채수권을 본회의에서 다뤄달라는 총대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정광훈 목사의 이단 지정권 역시 논의하지 못하는 등 대다수 교단들이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파장이 크고 중요한 안건들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해결이 미뤄지고 논란이 커질 수 있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동안 총회에서는 토론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 입장을 나눠서 효율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화상총회였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미흡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움직임도 나왔다고요. 명성교회 수수반 결의철의 예장 추진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총대들의 발언권과 회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남용을 했다면서 총회장 탄핵운동까지 전개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예장통합은 총회에서 신학대 총장 인준도 진행했는데 이례적으로 투표를 거쳐서 장신대 임성빈 목사의 인줄이 부결되면서 학생들까지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학교 이사회가 적법하게 선출하고 학생들의 큰 지지를 받은 임 목사를 총회가 거부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결국 장시간 심도 깊은 토의를 하지 못하고 안견을 선발적으로 다룬 화상회의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 총회장 신정우 목사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이지만 재난 상황에서 고심 끝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화상회의였기 때문에 그 어떤 의도도 없었다면서 총대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밖에도 미진한 안건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장 합동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이런 헌의안들이 있고 예장 통합도 40개 넘는 이런 헌의안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이런 걸 다루지 못했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대다수 교단들이 미진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임원회로 넘기면서 예년보다 임원회의 권한도 커지고 또 부담도 커졌습니다. 따라서 소수가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여러 의견을 듣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단들마다 상비부 회의를 거치거나 노 회장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행위원회와 논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회의는 하루로 끝났지만 교단들은 앞으로 1년 내내 더 역돈적으로 움직이면서 산적한 안건들을 주의 깊게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회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총회에서는 잘 준비를 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게 사실 갑작스럽게 이뤄진 거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화상회의가 열리는 게 당연한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각 교단들마다 화상회의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잠재하고 이번 총회를 개최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장 고신의 경우는 총회를 3일에 걸쳐서 열고 예장 합신은 총회 전에 상비무를 미리 조직해서 기본적인 논의를 한 뒤에 화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렇게 각 교단에 맞춰서 융통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네, 사상 최초로 진행한 화상회의이다 보니까 이번 총회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아쉬운 점들을 잘 보완해서 한국교회가 뉴노멀 시대를 잘 준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